안녕하세요. 저는 2004년도 아테네올림픽, 2008년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박성현입니다. 올림픽 이후로는 선수생활을 짧게 하다가 2011년도부터 활을 쏘지 않고 지도하는 걸로 완전히 바꿔서 전북도청에서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아픈 곳이 따로 없었어요. 어깨나 손목이나 부상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0발에서 400발 뇌를 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야간 훈련 정도를 하게 되면 발수 수가 좀 더 많아지고 발수는 다른 저희 국내 실업팀 선수들보다는 그렇게 많지도 적지도 않은 정도인 것 같아요.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 그런 멘탈 트레이닝을 전했어요. 일반 실업팀이나 학창시절에는 그런 걸 하지 못했는데 사실 전문적으로 기술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된 상태에서 멘탈 트레이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발전환하는 과정 중에서 멘탈 트레이닝이 전 됐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실패를 했다가 다시 토너먼트 게임을 하면서 다시 그거를 실수했던 걸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다시 자꾸 쌓아보면서 그런 멘탈 트레이닝이 됐고 그리고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는 전문적으로 심리 상당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관리를 해주셨는데 기술적인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심상훈련도 많이 하고 루틴도 찾아보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런 훈련이 활 쏘는 전문 권력 훈련 그리고 슈팅 훈련이랑 다르게 어느 정도 비중을 많이 두는 거는 좀 8대 2, 7대 3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 됐었고 또 선수마다 달랐기 때문에 국가대표 안에서 그런 훈련 방법은 선수마다 꼭 조금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멘탈 트레이닝 받을 때 정한 건 아닌데 제가 사선에 들어가면 하는 루틴인데 사선을 쓰면 화살을 꽂고 그리고 이제 체스트 가드를 한 번 만지고 그 다음에 안 가드를 한 번 만지고 그 다음에 모자를 한 번 만져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안경을 썼기 때문에 안경을 한 번 만지고 그 다음에 화살을 잡고 깃을 한 번 돌리고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굉장히 많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많은 루틴이 있었다는 걸 저도 생각 못했는데 올림픽 끝나고 저의 기술적인 실수나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니까 제가 긴장도가 많을 때 이걸 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안정적이 못할 때 했던 긴장 상황에서 많이 하는 루틴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었구나. 그래서 2003년도부터 제가 알았던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사선에서 쐈을 때도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었고 예전에 내가 쐈을 때는 어땠지 이런 긴장감을 그 선수들하고 똑같이 느꼈었잖아요.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아이들 친구들도 느끼고 있겠구나. 그런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텐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게임도 잘 풀어가고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한 회전마다 거듭할 때마다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내가 걱정하는 것만큼은 또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수들이 굉장히 잘 이겨내고 있구나. 굉장히 그리고 서로에 대한 다독이는 걸 보면서 9연패가 아니라 10연패도 어느 선수가 돼도 후배들이 나와도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런 확신이 느껴지더라고요. 시합 들어가기 전에,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특별하게 어떤 생각을 하고 올라가진 않았고요. 일단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선수들과 개인정보단 단체들을 더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어떻게 이겨내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충분히 선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국가대표 시절까지 마무리를 하면서 그 안에서는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국가대표 되기 전까지가 제가 20살 때부터 국가대표가 됐는데 그 전에 저는 진짜 무명이었거든요. 거의 기록을 낸 적도 없고 개인정보단 메달도 하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가 저는 고기였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서 국가대표가 되고 나서는 제가 개인정보단 세계 대회에서 개인정보단 메달을 따자 그리고 그랜드슬램을 하자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저의 목표는 국가대표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국가대표가 되는 과정은 제가 화를 놓을 때까지는 제가 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족하는 수준에는 고비가 없이 메인데를 못 나가서도 화를 놓기 전까지는 사실 특별한 고비는 없었어요. 양궁 선수로서의 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꿈의 크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가 되는 것까지 제가 꿈이어서 고비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딱 거기였기 때문에 내가 그거에 대한 만족감이 늘 많았었는데 남들보다는 더 우위에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생각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방법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일단 보여지는 단면적인 거에서는 화살 발수량 그리고 운동을 할 수 있는 훈련 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은 기본적으로 전문 기술 체력이 모두 갖춰진 상태에서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발수량을 늘리고 훈련 양을 늘리게 되면 꿈을 이루기도 전에 진짜 부상이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거든요.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 꿈이 어디인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고 체력적인 것과 전문 기술을 할 때 그게 무너지지 않게,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체력이 강해야지 멘탈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선수 얘기도 했고 지금은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활을 쏘고 있는 선수들도 언젠가는 지도자 생활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또 누군가는 국가대표를 만들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선수들은 지금 내가 얼만큼 만족감을 느끼고 그리고 활 쏘는 걸 행복감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면 더 기량적으로나 훈련을 할 때 더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고 좀 목표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전달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또 누군가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저도 배울 점이 많은 지도자로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아시아에 계신 모든 코치 선생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느 순간에 있든지 양궁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어느 곳에서든지 양궁을 쉽게 배우거나 접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양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아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인데 훌륭한 상황에도 어렵겠지만 건강 잘 챙기시면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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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